네, 어벤져 전락회의 4월 13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좀 옮겼는데 아직 좀 어수선합니다. 지금 어제 이사를 겨우 맡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갇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모자란 점이 있지만 조금씩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이 파문이 지금 간단치 않게 지금 전개가 있대요. 뭐 한마디에 일파만팝니다. 네, 지금 뭐 이 돈봉투 이게 뭐 지금 10명, 현역 의원만 10명 받았다. 그렇죠. 또 일반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 전반적인 지금 전당대회 비리가 지금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련원은 지금 이 민주당의 친명과 비명이 좀 대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명계가 광주에서 지금 일단 집회를 세미나를 여겼다. 이렇게 공토를 하고 있고요. 친명계도 이제 포럼을 만들겠다고요. 이 포럼이란 게 이제 항상 어떤 개파의 이제 전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포럼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좀 세력화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친명과 비명 간에 지금 전투가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도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 상임고무원을 해촉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문제를 놓고 지금 당 지도부와 지금 홍 대표, 홍 시장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참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조직 전체에 대한 어떤 이 생각들 이것보다는 정말 개인의 각자 도색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품수수, 전당대 금품수수 관련해서 지금 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이 두 명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서 어제 지금 이 압수액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한 20, 30군데에 달하는 이제 압수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게 이제 600만 원씩 의원들 10명한테 줬다. 이런 지금 혐의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외에도 지금 돈이 많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어제 뭐 제가 뭐 동원할 수 있는 뭐 취재원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뭐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이정근 휴대폰 판도라의 상자 아닙니까? 녹취파일 3만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데 어제 일단 이 10곳을 압수수색했는데 현역 의원은 두 명입니다. 3선의 윤관석 의원과 초선의 이성만 의원.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1. 송영길 개다. 2. 지역구가 인천이다. 3. 송영길이 대표되고 나서 윤관석은 사무총장에 또 이성만은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올랐다. 송영길 덕에 좋은 당직을 맡은 것이다.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윤관석은 6천만 원을 받아서 현역 의원들 10명에게 수도권 호남 현역 의원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이 10명 의원 공단은 아직까지 까지지 않고 있어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번을 찔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당 600만 원씩 6천만 원을 찔러줬다. 이 혐의를 윤관석이 받고 있고요. 이성만은 인천시의원으로 시작했어요. 인천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된 거예요. 초선당건데 8천을 또 따로 받은 것 같아요. 이정근으로부터 8천을. 그래서 그거를 또 여기저기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송영길이 그때 홍영표한테 피똥 싸우고 이겼습니다. 0.59%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뿌려준 시점이 어제 처음에 얘기 드릴 때는 두 달 전이라고 해서 제가 좀 갸우뚱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두 달 전부터 그렇게 돈 뿌리지는 않아요. 임박해서 돈 뿌리죠. 사실 돈 뿌리는 건 거의 선거 임박해서 뿌리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이게 정확히 뿌린 시점이 그러니까 5월 2일이 전대 아니에요. 4월 27일과 4월 28일 이 어간 일주일 안짝 그 안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 돈을 뿌린 게 지금 그냥 개개인한테 그냥 살짝살짝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1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꺼번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전체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서로 간에 어떤 연락을 하면서 5명은 안 왔다. 10명이 모여나고 5명은 안 와서 나중에 또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정근 녹취록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줬다는 어떤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빼박 증거처럼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5위 전대 같은 경우에 송영길이 쪼개서 자신들의 부족한 어떤 당의 지지도.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 송영길이 애초에 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는 600만 원인데 또 지구당 위원장들한테는 50만 원인가 이렇게 10만 원짜리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뺐지 않는 사람 50만 원. 대위원. 원외 당협 지역위원장 50만 원. 몸값이 그것뿐이 안 됐고요. 그런데 어제 JTBC가 녹취파일 일부를 입수를 해서 틀었어요. 틀었는데 강래구가 이정근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래구는 뭐냐 하면 9천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감사협회 회장이죠.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데. 감사하다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에요. 대전동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이나 출마했는데 지금 대전시장인 이장우. 이장우한테 떨어져요. 두 번이나 떨어지고. 그때 문재인 때 수자원공사 꿀보직인 상임감사짜리가 있었고. 그래서 대전 쪽에서 9천만 원을 만들어서 6천만 원을 이정근을 통해서 저기한테 윤관석한테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정근한테 전화해서 이렇습니다. 관석이 형이. 강래구는 1965년생이고요. 윤관석은 196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석이 형이 의원들에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이정근한테 얘기합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로 치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님 봉투 10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관석이 형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정근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4월 27일에 윤관석을 만나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이정근이 다시 전달했다라는 것을 강래구에게 또 전화로 보고를 해요.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어 줬더구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봉투 1개에 300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데 윤관석이 이제 10명한테 주려고 10명을 다 모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5명이 안 온 모양이에요. 어제 윤관석의 육성도 나왔습니다. 윤관석이 이정근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이정근이 아이고 그 5명이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5명분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아니 모자라면 여기서 또 오빠가 나오면. 오빠 채워야죠. 이게 이정근은 1962년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2살 많아. 윤관석이. 무조건 오빠야. 자기보다 1살이면 많아 오빠야. 오빠라고 그냥 막 주는 모양이죠. 5천만 원씩. 아니 모자라면 그거 다 채워야죠 오빠. 그렇죠.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이러면서 또 5개를 또 채워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결국 돈을 뿌렸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보니까 검찰이 상당한 확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녹취록뿐만 아니라 지금 돈을 줬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도 이제 다 확보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100명이 받았던 10명이 받으면 전부 다 정치화국법 위반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 내의 대응 방식이 보면 묘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점을 해야 돼요? 예전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이재명계나 친명계였으면 바로 정치 탄압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를 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치 탄압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친명계와 달리 사실은 이번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명계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친명계가 그렇게 썩 이걸 죽기 살기로 지금 달려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명 입장에서 보면 비명계를 상당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확 이 문제로 잡아낼 수 있죠. 그렇죠. 보낼 수도 있고 또 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아 검찰로부터 탄압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선에 설 거 아닙니까. 방탄에 동창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들도 이제 방탄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먹고 알먹기죠. 친명계 입장에서는 잘하면 그냥 비명계를 확 다 보내버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들을 방탄의 어떤 강력한 동지로 꾸려낼 수 있고 뭐 양면성이 다 있다 보니까 썩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결사투쟁할 것처럼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비명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23반 연합일수TV에서 지금 신경민 전 의원하고 이제 대담을 하고 왔는데 신경민 전 의원이 뭐 대표적인 이낙연계 인사 아닙니까. 오늘 이 사건 또 토론했죠. 그런데 팩트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타이밍이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하다. 타이밍이. 아니 그러니까 이정근 이거 녹취 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고 송영길이 작년 말에 뭐 프랑스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출국금주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 해놓고 왜 이 타이밍에 지금 무슨 미국에서 도감청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총선 정확히 1년 남고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이 타이밍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타이밍을 이렇게 고른 거 아니냐. 타이밍 갖고는 시비를 거는데 팩트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거는 게 뭐 비명 친명을 떠나서 말이죠. 너무 빼박 아니야. 그렇죠. 아니 윤관석이가 이건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다 그러는데 아니 자기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긴장하는 이유가 누가 걸린지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진짜 검찰이 10명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내는 지금 이번 그 압수행 영장에는 10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10명이 뭐 돈을 받았다는 것만 있지 10명이 누군지는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이제 진술로서 적시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또 다른 지금 생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의 명단이 저는 뭐 조만간 나올 거라고 봐. 네네. 그 300, 300 두 번 걸쳐서 600을 받은 이 명단이 조만간 나오는데 그 명단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이변이 없는 한 공천 배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공천 배제라고 봐야죠. 거의 기소될 텐데. 참고로 얘기하면요. 2008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후보랑 정몽준 후보랑 접전을 벌였다. 맞아요. 박희태 후보 측에도 돈을 좀 뿌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참 지나갔고 2년 후과 3년 후에 고승덕 의원이 돈 받았다고 폭로를 하는 바람에 거절 수사를 해가지고요. 300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인데 징역 8개월에 집행료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받으면 이거는 원죽 떨어지죠. 공무 단위 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피선거 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기소될 게 확실시 되면 300 받은 사람은 일단 공천에서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인데 저는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강내구라고 합니다. 강내구. 제가 어제 정보활동을 해봤더니요. 강내구가 1965년 대전 출생이에요. 맞습니다. 대전에서 초중고대까지 나왔어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판에 뛰어들었는가. 서초구에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한 거예요.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하다가 그때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 만들면서 그쪽이 당세가 워낙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열린우리당 서초구 당원협의회장을 맡은 거예요. 당원협의회장. 그다음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들어가고 중앙당 청년국장을 거쳐서요.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좀 반갑게나 낍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그때 그 의장이 지금 대법원장 이름이 같아요. 김명수. 그런데 무슨 수례 혐의로 쇠고랑 찹니다. 그때 뭐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박영선 특보를 합니다. 박영선 특보를 해요. 그 언니. 네. 이제 이정근이 원리 부른. 워밤에 있는 게 아니라 원리도 있어요. 그 박영선. 박영선 특보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조직 부총장을 한 다음에 대전 동구 그걸 맡는데 두 번이나 이제 낙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수장공사 상인 감사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봤더니 이 강래구는 이정근보다 훨씬 더 마당바리고 아주 이런 쪽으로는 귀신이래요. 그리고 인맥상으로 보면 송영길 계열하기보다는 박영선 라인이래요. 박영선 라인. 그런데 이 강래구가 9천만 원을 만들어서 6천만 원을 이정근 통해서 윤관석한테 전해주고 300만 원을 자기가 직접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래구도 어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그럼 휴대폰도 압수수색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강래구의 휴대폰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 이정근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임감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게 의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래구라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 6천만 원 플러스 해서 또 본인이 3천만 원 더 이렇게 또 마련했던데 그런데 상임감사협의회 회장 하면 원래 상임감사들 모임이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대부분 민주당 쪽 출신들 상임감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에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야가랑 저쪽 뭐 이구아나 폭포인가요? 그 상임감사들 저기 뭐 가서 난리함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난미 난미. 네. 난미에 이구아나 폭포 보러 간다고 뭐 그때 감사들 가서 뭐 그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이 자금이 자기 돈 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누구한테 나온 거 아닐 겁니까? 그럼 이 자금 출처를 또 파다 보면 이 사건이 또 의외로 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왜 이 자금을 지원했습니까? 왜 송영길을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 아주 치열한 접전을 쳤 텐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홍영필 안 썼을까? 그러니까. 우원식으로 안 썼을까? 왜냐하면 3명이 거의 30%씩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뿌린다 치면 이게 완전히 그때는 임시 전당대회여서 원래는 중앙위원회에서 그냥 뽑기로 했는데 몇몇이 문제제기를 해갖고 이걸 전당대회로 다시 돌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하여튼 이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꽤 돈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면 3자가 공이 뭔가 돈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송영길 입장에서 보면 나만 못 죽는다. 노래도 뿌렸지 않냐.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폭로전이 시작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민주당은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돈 먹게 좋아하는 먹성 좋은 배치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송영길 쪽으로부터 300, 300, 600을 받았잖아요. 그럼 또 경쟁 부부한테 흘립니다. 딴 데가. 뭐 여기는 뭐 이런 것도 보내고 그리던데 뭐 좀 성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살짝 흘려요. 또 자극을 시켜요. 먹고 따불러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뛸 줄 모르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은 이게 지금 전화를 안 받는 데잖아요. 파리에서. 요새 뭐 파리에 있다고 이게 전화가 안 되겠습니까? 통화가 안 되겠습니까? 네. 뭐 저 SNS도 여러 개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보니까요. 송영길도 빼박인 게요. 이재명에게 정진상에 있듯이 송영길에게도 정진상 같은 존재가 있어요. 이게 박모. 박모식갱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했고요.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무조정실장. 딱 정진상 자리예요. 그렇죠? 딱 정진상 자리예요. 프레임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박모 그러니까 이 이정근이 윤관석을 통해서 전달했잖아요. 그거를 텔레그램 메시지로요. 그 박모에게 딱 보냅니다. 윤 전달했음. 윤 전달했음.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요. 이거를 송영길 보좌관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송영길은 그 보고를 안 받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송영길이가 당시에 대표가 됐지만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놔 놓고 당시에 자기 지역구를 바로 이재명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 물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나갔겠냐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면 송영길이가 결국 이재명과의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거래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당에서도 다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를 엄청나게 말렸거든요. 그렇죠. 안 된다고 말렸는데 결국 본인이 그냥 꾸역꾸역 몇 번 뒤집어진 상황에서 결국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뭔가 이재명과의 어떤 모종의 관계지 이재명도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방탄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럼 송영길도 본인도 이 지금 사태가 있으면 이재명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둘 간에도 뭔가 제가 볼 때는 거래성의 어떤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이 사건을 보면요. 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사건을 주목해라. 이재명 사건이 엄청난 파물을 일으켰습니다. 했는데 결국 지금 이게 민주당을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압수수색물 분석 끝나는 대로 윤관석 이성만 소환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사건은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두 번째 구속영장 보다 이 윤관석 이성만의 구속영장이 먼저 국회로 접수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친명계에서는 제가 보니까 어떤 짱구를 굴리기 시작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도 두 번째 체포동에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야 바꿔먹자. 우리 친명도 니들 윤관석 니들 그거 커버 쳐줄게. 방탄해 줄게. 그러면 이재명 날아왔을 때 니들도 우리 거 쳐줘. 이런 식으로 밀약을 매질 가능성이 높죠. 참 이 사건이 참 재미있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검찰이 3만 개의 파일을 대부분 다 분석을 했고요. 그중에서 유효한 파일이 한 3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천 개. 네. 3천 개 정도의 유효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 유효 파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파일이 한 3천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들어가서 지금 하나하나씩 사건을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이게 이제 압수수색할 정도 되면 이게 그냥 3천 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저항들이 다 나와야죠. 다 따른 저항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다음번은 10명이 나올 겁니다. 10명이 나오죠. 돈 받은 사람이 10명이야. 10명의 여인이 누구냐.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정근 3천 개 파일 중에 안 까진 것들. 지금 까진 것만 해도 그 우아빠 노영민 까졌죠. 그렇죠. 노영민 까졌죠. 언니 박영선 까졌죠. 그다음에 그 노웅민. 이하경. 이하경이라고. 또 한국 물류 거기에. 복합물류. 복합물류. 취업평사. 취업. 그다음에 여기 이제 까진 거죠. 윤관석 이성만. 누가 더 까질지. 이제 10명 또 600받은 명단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래구 휴대폰 압수수색이 압수가 됐다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건 이제 돈을 준 사람. 돈을 준 사람. 이게 뭐 업자라든지 지금 대장동.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하고 좀 비슷하게 굴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 민주당의 산넘은 산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일반 선거는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뭐 쓸 수는 있는데 이 전당대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돈 많이 드는 게 제가 보니까 취재해 보니까 전당대회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렇죠. 잘하시잖아요. 네. 많이 들어요. 솔직히 뭐 이거 안 까서 그렇지. 안 까서 그렇지 이거 전당대회에서 오고 물 밑으로 오고 간 돈은 여야 할 것 없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는 대의원들을 또 1대1로 다 이제 포섭하고 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당연히 요구하는 게 있고 서로 또 이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송영젤만 좋겠냐. 이 문제가 아마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범위를 넓힐 것인지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지금 있다는 걸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낙연 두 번째 줄에 넘어가겠습니다.